변이, 변이, 또 변이래. 지긋지긋한 변이인데, 이번 변이는 전염률과 치사율이 더 높은 것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이건 꼭 아셔야 즉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여러분, 델타 변이는 더블 뮤테이션, 즉 두 가지의 변이가 한 바이러스에 나타나서 슈퍼변이라고 간주되는데요. 이 변이는 전염력을 올려서 더 잘 감염시키고요. 이 변이로 인해 예전에 코로나 걸렸던 분들을 재감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달라붙기 때문에 더 흔히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병원 입원율이 두 배나 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 또한 이런 상기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먼저 경험하고 초기 증상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놀랍게도 델타 변이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이 뽑혔고요. 그 다음으로는 목이 따갑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감기의 증상과 비슷해져서 더 구별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감기 증상으로 퍼지다 보니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코로나 변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던 환자의 코로나 항체와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를 가지고 델타 변이와 싸움을 붙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예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생긴 그 항체는 이번 델타 변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쓰인 예전 코로나 항체는요. 그래도 더 무섭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와 브라질 변이에 항체가 쓰였는데 그래도 델타 변이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예전에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이라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다행히도 파이저 백신 2회 접종 시 증상 예방은 88%, 병원 입원은 96%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졌고요. 모더나 백신은 아직 연구 결과가 없지만 같은 방식의 백신이니 비슷한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건 영국 데이터 결과 때문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결과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시 델타 변이 증상 예방은 60%, 그리고 병원 입원 예방은 92%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백신 모두 한 번만 맞은 분들은 33%밖에 예방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 꼭 2차 접종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휴, 난 백신 맞았으니 그래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백신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데 델타 변이는 왜 이렇게 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백신 접종을 끝나지 않은 젊은 성인층들과 둘째, 백신이 부족하거나 보급이 안 된 나라들입니다. 젊은 성인층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필요한 시점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 시 혈전이나 심근염이 더 나타난다는 뉴스를 들으시며 걱정하실 것 같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젊은 여성은 혈전 위험이 있으니 얀센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다는 화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권장하고요. 젊은 남성은 백신을 두 번 맞고 나서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심근염이 생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맞는 얀센 백신을 맞거나 화이저 모더나 백신을 맞을 때에는 2차 접종 시에 최대한 늦게 즉 8주 후에 맞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끝나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변이를 만들어내면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현존하는 백신이 델타 변이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신종 변이가 나타나면 또다시 전 세계는 패닉으로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보내드려서 델타 변이 꼭 다 함께 예방하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